목동 아가씨 어느 산기슬계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목동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들에 나가시면 아가씨는 양떼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양들과 하루 종일 있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되곤 했지요. 그런 생활이 조금 따분하긴 했지만 아가씨는 불평 없이 잘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지켜보고 있던 목동 아가씨에게 웬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은 환칠한 키에 몸도 튼튼해 보였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 차림새도 아주 멋졌어요. 성큼성큼 다가온 청년은 대뜸 손을 내밀며 아가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겠소?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청년은 매일매일 아가씨가 있는 창기슬드로 찾아왔고 둘은 어느새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부모님께 청년에 대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고증을 들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기엔 아직 어렵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리면 될 거야.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청년을 향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얼마 뒤 청년은 아가씨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아가씨는 청년의 말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청년을 따라가기로 했지요. 청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업고 갈 테니 두 눈을 꼭 감고 내 등에 업혀요. 절대로 눈을 떠서는 안 돼요. 아가씨는 너무 황홀해서 두 눈을 꼭 감고 청년의 등에 업혔습니다. 그러자 아주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바람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꿈속을 헤엄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아가씨는 청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제 눈을 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거친 목소리에 아가씨는 번쩍 눈을 떴지요. 당신은 아가씨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것은 멋진 청년이 아니라 커다란 콘도르였거든요. 콘도르는 독수리보다 더 사납고 무서운 새입니다. 게다가 콘도르가 사는 곳은 까마득한 절벽 아래에 있는 차디찬 동굴이었어요. 발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골짜기여서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정신을 차리고서도 아가씨는 몇 번이고 다시 기절을 했답니다. 동굴 속에는 썩은 짐승의 살점과 뼈다귀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울다가 잠이 들고 깨어나면 또 울었어요. 콘도르는 사냥한 짐승을 아가씨 앞에 던져주며 요리를 하라고 명령했지요. 콘도르인 줄 모르고 청년을 사랑한 목동 아가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울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동굴 안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가씨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 맑은 샘물에서 빨래를 하는 거였습니다. 샘물에 사는 작은 개구리를 친구로 삼고서 말이에요. 한편 아가씨의 부모님은 갑자기 사라진 딸의 행방을 몰라 눈물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늘로 솟았니 땅으로 꺼졌니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어머니는 딸을 찾아온 산을 헤매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떤 나무 옆을 진할 때였어요.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머니의 머리 위를 뱅뱅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따님이 동굴 속에서 울고 있다네. 어머니는 새의 말에 약이 올라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지요. 딸을 잃고 슬피 우는 게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새는 돌에 맞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울었어요. 어머니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야 혹시 내 딸이 있는 곳을 알고 있니? 그렇다면 제발 좀 알려다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자 작은 새는 어머니의 어깨에 포르르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맛있는 음식을 달라고 했지요. 어머니는 가지고 온 꿀물을 얼른 나눠주었습니다. 작은 새는 아주 맛있게 꿀물을 먹었답니다. 제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올게요. 작은 새는 그 길로 헐헐 날아 아가씨가 있는 동굴로 갔어요. 그리고 아가씨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지요. 아가씨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작은 새야 제발 나를 부모님께 데려다다오. 작은 새는 고개를 끄끄러기고는 샘몰에 사는 개구리에게 부탁했지요. 개구리야 콘도르가 오거든 아가씨로 변해 샘몰에서 빨래를 하고 있거라. 혹시라도 콘도르가 눈치를 채거든 얼른 물속으로 숨어버려 알았지? 개구리는 흔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작은 새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아가씨를 매달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부모님은 서로 부둥켜 안고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새가 다급히 말했어요. 기뻐할 때가 아니에요. 곧 콘도르가 딸을 찾으러 올 거예요. 그러니 딸을 꽁꽁 숨겨두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작은 새는 큰 독에 펄펄 끓는 물을 담아두고 두꺼운 담요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달라고 했어요. 잠시 후 작은 새의 말대로 콘도르가 멋진 청년의 모습을 하고 아가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작은 새는 잽싸게 청년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청년을 안으로 끓여들였어요. 어머니는 작은 새가 시킨 대로 청년에게 두꺼운 담요가 덮인 독 위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면 딸을 만나게 해주겠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청년은 어머니가 안내하는 대로 독 위에 털썩 앉았답니다. 그 순간 콘도르는 뜨거운 담요와 함께 펄펄 끓는 독 속으로 퐁당 빠지고 말았지요. 그 뒤로 목동 아가씨는 사랑의 아픔을 잊고 부모님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녀공주 이야기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왕국에 왕자만 일곱을 둔 왕이 살고 있었어요. 왕의 소원은 예쁜 공주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 정성에 하늘이 감동했는지 왕은 얼마 후 공주를 얻게 되었답니다.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온 백성과 함께 기뻐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웠지요. 공주가 태어나고 여섯 달쯤 지났을 무렵 하루는 산책을 하던 왕이 우연히 궁궐 외양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축이 훌쩍 줄어든 것 같았어요. 거참 이상하다.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 받은 말도 안 보이고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지요. 가축수를 세워놓고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또 줄었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하루 지날수록 가축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왕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왕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막내 아흐마들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마두야 참으로 괴이한 일이 있구나. 얼마 전부터 외양간의 가축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 도둑이 드는 게 틀림없는 것 같다. 내가 지키고 있다가 가축 도둑을 잡아주렴. 예 온 궁궐이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한 밤 마두는 외양간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습니다. 졸음이 쏟아졌지만 그럴수록 두 눈을 더 크게 떴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도 도둑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마두는 눈커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눈이 저절로 스르르 잠기려는 순간 공주의 방문이 딸깍 열렸습니다. 마두는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런데 돌도 대지 않은 아기 공주가 엉금엉금 기어나오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사악한 마녀로 둔갑을 했습니다. 귀하운 아기 공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녀가 된 공주가 외양간으로 가더니 양이며 돼지며 가리지 않고 세 마리나 꿀꺽 삼켜 버리는 겁니다. 마두는 재빨리 뛰어나가 마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녀는 손가락만 조금 베었을 뿐 날렵하게 몸을 피해 유유이 외양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아기 공주로 변해 방으로 들어갔지요. 마드는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아기 공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악한 마녀입니다. 더 큰일을 당하기 전에 어서 공주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간밤에 너무 피곤하여 헛것을 본 모양이로구나 그렇다고 해도 동생을 마녀라고 하다니 그래서 어찌 오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말해도 왕은 어린 공주에게 사랑을 빼앗길까 봐 마드가 샘을 내는 걸로 여겼습니다. 왕비와 다른 왕자들도 콧방귀를 뀔 뿐이었지요. 마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기가 정말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품에 안겨 젖을 빨고 있는 공주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공주의 손가락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드는 공주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궁궐이 떠나가라 울어대는 겁니다. 왕과 왕비 왕자들은 호들갑을 떨며 마드를 공주의 곁에서 밀쳐버렸어요. 이렇게 예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급기야 마드는 궁궐 밖으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마드는 자신의 아끼는 개 세 마리만 데리고 길을 떠났어요. 몹시 영리하고 남다른 능력을 가진 개들이었습니다. 마드는 이리저리 사막을 떠돌다가 지쳐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서로 도우며 오누이처럼 지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드는 문득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아가씨를 두고 떠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 끝에 마드는 개들과 두 아가씨를 두고 개들에게 아가씨를 부탁하고는 혼자서만 길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게 위험한 일이 생기면 개들이 크게 짖을 거야. 그러면 개들이 달려와 나를 구할 수 있도록 보내줘. 두 아가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서 말입니다. 두 아가씨가 마련해준 말을 타고 길을 나선 마드는 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러고는 궁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하지만 어디에도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모습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궁궐은 아예 사람이 살지 않는 것처럼 썰렁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제법 자란 공주가 반가운 얼굴을 하고서 다가오는 겁니다. 어머 오라보니 이제야 돌아오셨군요. 공주는 상냥하게 웃으며 마대에게 가진 아양을 떨더니 마드의 말을 쓱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오라보니 말이 몹시 지쳐 보여요. 제가 강가로 데려가 물을 먹이고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마드는 궁궐을 좀 더 자세히 살필 요량으로 허락했습니다. 공주는 얼씨구나 좋다고 말을 끌고 가서 단숨에 잡아먹었지요.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궁궐을 둘러보던 마대는 공주의 탈을 쓴 마녀가 궁궐 안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은 걸 알고는 서둘러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한 발 늦었어요. 말을 잡아먹은 마녀가 마대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마대는 허겁지겁 나무 위로 올라가 개들을 불렀습니다. 마녀의 입으로 마드가 막 들어가려던 찰나 먼 사막에서 두 아가씨를 보호하던 개들이 번개같이 달려왔어요. 그러고는 미친 듯이 마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마드는 부모님과 형제를 모두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두 아가씨와 세 마리 개와 함께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답니다. 도깨비와 장사꾼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습니다. 장사꾼은 돈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부지런히 장사를 했어요. 하루는 장사꾼이 소 등에다 고등어를 잔뜩 씻고서 길을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저 산 너머 마을로 가볼까? 장사꾼은 소를 몰고 산 속으로 들어섰답니다. 고개를 넘고 또 넘었지만 마을은 너무너무 멀었어요. 이제 마지막 고개만 넘으면 되니까 힘을 내자. 장사꾼은 소의 엉덩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마지막 고개는 높기도 높았지만 사람이 잘 다니지 않아 길이 몹시 험했습니다. 아니 으스스할 정도였어요. 나무는 축 늘어져 귀신이 머리를 풀어 해친 것 같았고 수풀은 우거져 금방이라도 무언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장사꾼은 식은 땀을 줄줄 흘렸답니다. 그런데 막 고개를 넘어서려고 할 때였어요.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줘. 얼굴 가득 하얀 분칠을 한 산 도깨비가 나타나서 앞을 턱 가로막았습니다. 장사꾼은 무서워서 얼른 고등어 한 마리를 휙 던져주었어요. 그러고는 얼른 도망치려고 했지요. 그런데 산 도깨비는 눈 깜짝 할 사이에 고등어를 꿀떡 삼키고는 또 손을 내미는 겁니다.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줘. 장사꾼은 부들부들 떨며 또 고등어를 집어 던졌습니다. 산 도깨비는 고등어를 받자마자 또 한 입에 꿀꺽 그러고는 또 이봐 고등어 한 마리만 줘 하는 겁니다. 장사꾼은 고등어를 주고 또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많던 고등어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요. 마지막 남은 고등어를 집어던진 장사꾼은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터덜터덜 빈 소만 끌고 돌아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고등어를 잔뜩 먹었으니 물러날 줄 알았던 산 도깨비가 이제는 소를 가리키며 말하는 겁니다. 이봐 소를 줘. 소를 줘버리면 장사를 할 수 없고 소를 주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장사꾼은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렀지요. 그러자 산 도깨비가 버럭 고함을 치는 겁니다. 소를 주지 않으면 널 잡아먹겠다. 장사꾼은 생각할 것도 없이 소를 넙죽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지요. 목숨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다 싶어 마을까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장사꾼은 커다란 연못까지 와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글쎄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봐 이번엔 내 차례야 널 줘 뒤를 돌아보니 글쎄 산 도깨비가 장사꾼을 쫓아 껑충 껑충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장사꾼은 허겁지겁 연못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장사꾼의 모습이 연못에 그대로 비치는 겁니다. 장사꾼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헐레벌떡 쫓아온 산 도깨비는 연못에 비친 장사꾼을 단번에 발견했지요. 오호 여기 있었군. 장사꾼은 눈을 질끈 감고 나뭇가지를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무 위로 올라올 줄 알았던 산 도깨비가 연못을 헤집다 못해 연못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을 쩍 벌리고 연못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어요. 장사꾼은 이때다 싶어 나무에서 살금살금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지요? 누가 사는 집일까? 이리저리 집안을 살피던 장사꾼은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꾼의 예감대로 그 집은 산 도깨비의 집이었어요. 장사꾼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쿵쿵 산 도깨비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사꾼은 할 수 없이 천상으로 올라가 대들보 위에 숨었지요. 산 도깨비는 집에 오자마자 난로 위에다 떡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떡 굽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그런데 산 도깨비가 떡을 굽다 말고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장사꾼은 산 도깨비가 졸고 있는 사이 떡을 날름날름 다 집어먹고 말았답니다. 지붕을 엮은 억새로 콕콕 찍어먹는 재미에 흠뻑 빠져서 말이지요. 내 똥 누가 훔쳐갔어? 졸다 깬 산 도깨비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장사꾼은 엉겁결에 이렇게 내뱉었어요. 불귀신 그랬더니 산 도깨비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산 도깨비는 이번엔 꿀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장사꾼은 억새를 뽑아 꿀물을 쪽쪽 빨아먹었답니다. 물론 또 다 먹어버렸지요. 퍼뜩 잠에서 깬 산 도깨비가 꿀물을 찾았습니다. 장사꾼은 이번에도 불귀신 불귀신 하고 속삭였어요. 에이 오늘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잠이나 자야겠다. 그러더니 산 도깨비는 나무 뒤주 안에 들어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고라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장사꾼은 대들보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산 도깨비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었습니다. 언제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먹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장사꾼은 산 도깨비가 자고 있는 나무 뒤주 입구를 꽉 막아버렸답니다.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말입니다. 사라진 귀신 옛날 중국의 어떤 마을에 살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살인은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찾아다니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그날도 살인은 더위를 피해 호젓한 별장으로 가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밤이 오는 줄도 모를 만큼 책에 푹 빠져 있었지요.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훌쩍 훌쩍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아주 묘하고 으새새한 소리였지요. 게다가 잠잠하던 바람까지 가세해 덜컹덜컹 방문을 흔드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뭔가 깨름직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컹 열렸어요. 등불도 꺼져버렸습니다. 차리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가만 이게 무슨 냄새지? 열린 방문 쪽에서 갑자기 쾌쾌 하고 시큼한 냄새가 훅 끼쳐 왔습니다. 섬뜩한 기운이 쓱 훑고 지나갔지요. 살이는 엉금엉금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였어요. 금방이라도 뭔가 툭 튀어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방문 쪽에서 슬슬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방 안으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뭔가 싶어 살짝 고개를 들고 보니 그건 바로 작은 귀신 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을 한 귀신은 움푹 꺼진 눈으로 살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 귀신의 뒤에는 빨간 옷에 검은 모자를 쓴 노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허연 수염을 바람에 휘날리며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닌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살인을 바라보았지요. 살인은 온몸이 떨려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는 척 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지은 시를 한 줄 한 줄 외웠 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오직 살인이 시 읍조리는 소리만이 나직 나직 울려 퍼졌어요. 아이 귀신과 노인 귀신도 꼼짝하지 않은 채 살인이 시 외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살인은 새벽 달기 울 때까지 꼼짝 않고 앉아서 시를 외우고 또 외웠지요. 귀신들이 얼른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달기 울었어요. 그리고 곧 두 번째 달기 울었지요. 그런데 달기 울자마자 귀신들이 갑자기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희끄무래하게 날이 셀 무렵에는 아예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노인이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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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로 당장 별장 주인을 찾아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별장 주인에게 물었지요. 대체 이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살인이 꼬치꼬치 개무자 집주인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이 집은 원래 명님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많은 죄인을 재판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워낙 재판을 많이 하다 보니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덜어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명님을 죽여 이 집 어딘가에 묻었답니다. 늙음하게 본 어린 아들까지 함께요.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그 위에다 이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뒤부터 이 집에서 묶고 간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다고 했는데 다들 며칠을 못 넘기고 죽고 말았지요. 그 귀신은 아마도 명님 부자의 원혼일 겁니다. 살인은 명님 부자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명님 부자의 시신을 거두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 날 동안 마당 이곳저곳을 파헤친 끝에 살인은 마침내 마당 구석에서 해골 두구를 찾아냈습니다. 살인은 두 해골을 관 속에 정중히 모시고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 뒤로는 명님 부자 귀신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뱀이 기어다니게 된 까닭 어느 깊은 숍 속에 사냥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가진 거라고는 사냥 도구 몇 개랑 자루가 전부였어요. 사냥꾼은 하루하루 사냥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허탕을 친 날은 온종일 쫄쫄 굶었습니다. 이날도 사냥꾼은 사냥감을 찾아 숲속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처 덤불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은 덤불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덤불을 걷어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덤불 속에 깊숙한 구멍이 있는데 그 속에 고양이, 쥐, 그리고 뱀이 뒤엉켜 있는 겁니다. 사냥꾼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니, 어쩌다 너희 셋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니? 사냥꾼이 구멍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냥꾼님, 그렇게 웃지만 말고 빨리 우리 좀 꺼내주세요. 안 그럼 우린 여기서 다 굶어 죽을 거예요. 저희 좀 구해주세요. 구해주시기만 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쥐와 고양이와 뱀이 어찌나 다급하게 조르는지 사냥꾼은 구멍 속으로 서둘러 나뭇가지를 넣었습니다. 먼저 뱀이 두 다리로 나뭇가지를 잡고 올라왔어요. 그때는 뱀에게도 두 다리가 있었거든요. 고양이와 쥐도 무사히 구멍을 빠져나왔습니다. 사냥꾼님,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사냥꾼님의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사냥꾼은 설마 했지만 동물들이 하도 졸라 속는 셈치고 말했습니다. 난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너희들이 무슨 소로 그런 행운을 가져다 주겠니? 그런데 쥐가 생글거리며 대답하는 겁니다. 사냥꾼님, 저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사냥꾼은 기가 막혀 동물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란 왕의 보물창고를 털겠다는 겁니다. 난 훔친 돈으로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 사냥꾼은 펄쩍 뛰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말했어요. 왕의 보물창고에는 금은 보아가 가득 쌓여 있어요. 조금 없어져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정 마음에 걸리면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마지못해 동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물들에게 자기 집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지만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동물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동물들의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누가 오두막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사냥꾼이 자다 말고 문을 열어보니 고양이가 커다란 자루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금을 가져왔어요. 자루 안에는 정말 금이 가득했습니다. 고양이는 그렇게 날마다 자루 가득 금은 보아를 날랐어요. 쥐가 몰래 보물 창고에 구멍을 파고 고양이가 금은 보아를 물어다 날은 겁니다. 이제 오두막은 금은 보아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어요. 얘들아 이제 그만 가져오너라 이것으로 충분해 예 그럼 행복하게 사세요 동물들은 인사를 하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사냥꾼은 도시로 나가 큰 집을 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에 사냥꾼의 소문이 퍼져나갔고 백성들은 왕관을 쓰지 않은 왕이라며 좋아했어요. 이쯤 되니 사냥꾼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이웃 도시에 사는 사냥꾼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징송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의 창고에 금은 보아가 그득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하의 보물 창고에서 훔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을까요? 왕은 당장 사냥꾼을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놈 그 많은 재산이 어디서 났느냐 당장 말하지 않으면 너의 목을 칠 테다. 그러자 사냥꾼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제가 목숨을 구해준 친구들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그 친구들이 누구냐 이름을 대거라. 하지만 사냥꾼은 친구들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이름을 대지 못하는 걸 보니 거짓말이구나. 앞으로 사흘에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널 저영할 것이다. 사냥꾼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숲속에 있는 고양이와 쥐와 뱀에게도 전해졌어요. 이번엔 뱀이 앞장섰습니다. 뱀이 당장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하나뿐인 공주의 다리를 꽉 문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이 다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에게는 왕국의 절반을 주고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방을 내걸었어요. 그때 사냥꾼이 나서 뱀이 준 약으로 공주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꾼은 왕국의 절반을 갖고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뱀은 그 소식을 듣고 은근히 질투가 났어요. 사냥꾼 혼자 모든 걸 다 누리니 배가 아파진 겁니다. 그래서 뱀은 왕에게 모든 사실을 덜어놓았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사냥꾼을 불렀어요. 너는 여기 있는 쥐와 고양이와 뱀을 아느냐. 예, 모두 저의 친구들입니다. 사냥꾼의 말을 들은 왕은 뱀을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친구를 배신하는 녀석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때 사냥꾼이 나서서 왕에게 강곡히 부탁했습니다. 전하, 제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저 뱀이 아니었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사냥꾼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왕은 이렇게 명령했대요. 뱀을 죽이지는 않겠다. 하지만 친구를 배신한 벌로 저 뱀의 두 다리를 잘라 숲에서 살게 하라. 다시는 친구를 헐뜯지 못하도록 말이다. 이렇게 해서 뱀이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게 된 것이랍니다. 신기한 신기한 바위 인도네시아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 쿤당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돌이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던 쿤당의 유일한 놀이는 부두에 나가 오가는 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선원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때로는 배 구석구석을 구경했지요. 쿤당이 열두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부두에 머물게 되었어요. 나도 저 배를 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쿤당은 입을 쩍 벌린 채 큰 배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장이 쿤당에게 다가왔지요. 얘야 어머니께 허락을 받으면 배를 태워주마 정말이세요? 쿤당은 당장에 달려가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멀리 보내고 싶지 않아 허락해주지 않았지요. 어머니 저도 제 꿈을 펼치고 싶어요. 쿤당은 몇 날 며칠을 졸은 끝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살게 되었지요. 나이는 어렸지만 워낙 부지런하고 영리했기 때문에 쿤당은 선장과 선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쿤당이 18살이 될 무렵 선장은 말린 쿤당을 양아들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선장은 배는 물론 엄청난 재산을 쿤당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쿤당은 큰 배의 새로운 선장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갖고 싶은 건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은 더 이상 먹고 싶은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젊고 똑똑한 쿤당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까지 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한편 아들을 떠나보내고 근근히 목숨만 지키고 있던 어머니는 병들고 지쳐 나날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편한 몸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리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우리 쿤당의 앞날을 지켜주소서 쿤당은 이런 어머니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쿤당의 배가 수마트라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야자열매의 물이 먹고 싶다며 배를 잠시 멈춰달라고 했어요. 순간 쿤당은 머뭇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늙고 병든 어머니를 만나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쿤당은 자신을 우러러보는 선원들과 부인에게 늙고 초라한 어머니를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항구에서 멈추면 안되겠소. 하지만 임신한 부인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날 알아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쿤당은 배를 부도에 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쿤당을 알아보았어요. 고향을 떠난 뒤로 단 한 번도 소식을 전하지 않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쿤당이 커다란 배에 선장이 되어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 어머니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어머니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배에 올라 선원을 붙들고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쿤당의 어머니인데 내 아들을 만나려고 왔소. 선원은 초라한 어머니를 쓱 훑어보다니 휙 밀쳐버렸어요. 이봐요 당신이 우리 선장님의 어머니라면 나는 선장님의 아들이오. 선원은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선원과 어머니가 옥신각신 하다 보니 가판이 몹시 소란스러워 졌어요. 그때 선실에서 부인과 함께 쿤당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쿤당을 보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 안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하지만 쿤당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있었어요. 그리고 차갑고 매물차게 어머니를 모른 채 했습니다. 누가 당신 아들이라는 거요. 쿤당은 선원들에게 어머니를 배에서 끌어내리라 명령했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내팽개쳐 지고 말았지요.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시여 쿤당의 행동에 꼭 맞는 공정한 심판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며 어머니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쿤당은 서둘러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을 때 갑자기 큰 폭풍우가 일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휩쓸려 배가 가라앉자 선원들은 앞다투어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선장님 어서 뛰어내리세요. 안 돼. 내 재산을 두고 이 배를 떠날 순 없다. 선원들이 소리쳤지만 쿤당은 선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배에 의해 선원들과 부인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쿤당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순간 갑자기 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쿤당의 배가 커다란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아마도 신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었나 봅니다. 남부 스마트라에 가면 지금도 배 모양의 커다란 바위가 있답니다. 쥐와 쇠부치 옛날에 꾀쟁이로 소문난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꾀도 많았지만 걱정도 많았어요. 이 장사꾼이 어느 날 먼 나라로 물건을 팔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날 날이 다가올수록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동안 번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집에 두고 가는 것도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장사꾼은 어떻게 하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한 끝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옳지 쇠부치를 사면 되겠구나. 무게는 무겁고 값은 나가지 않으니 아무도 훔쳐갈 염려가 없잖아. 또 옷감처럼 불에 탈 위험도 없고 음식처럼 썩지도 않고 낡지도 않으니 쇠부치가 제일이야. 다음날 장사꾼은 돈을 몽땅 털어 쇠부치 천근을 사서 가장 믿을만한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이보게 잘 부탁하네. 내가 돌아오면 쇠부치를 꼭 돌려주게. 창고에 그득한 쇠부치를 보고서야 안심이 된 장사꾼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 쇠부치 값이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장사꾼은 날아갈 듯 기뻤지요. 그래서 얼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내 쇠부치를 잘 보관해 주어서 고맙네. 이제 내 쇠부치를 돌려주게.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울상을 지우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보게 정말 미안하게 되었네. 자네가 맡기고 간 쇠부치를 저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는데 글쎄 창고 안에 있던 쥐가 그 쇠부치를 몽땅 먹어 치웠지 뭔가. 너무 오랫동안 창고에 갇혀 있다 보니 쥐가 별걸 다 먹더군. 자네의 쇠부치를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네. 장사꾼은 친구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지요. 세상에 쇠부치를 먹는 쥐가 있다고. 장사꾼은 친구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당장 쇠부치를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는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을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찬찬히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는 장사꾼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줄 알고 좋아라 만세를 불렀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함없는 우정을 보여주기 위해 장사꾼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하지만 장사꾼은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으니 나중에 가겠네.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웃으며 거절하니 친구도 별 의심 없이 집으로 돌아갔지요. 친구가 돌아가고 생각에 잠긴 장사꾼은 다음날 몰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친구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없어진 걸 안 친구의 집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온 동네방네 아이를 찾느라 야단이었습니다. 장사꾼은 다음날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시체미를 딱대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자네 아들이 줄무늬 셔츠와 흰 바지를 입고 있지 않았나? 장사꾼의 말에 친구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맞네. 장사꾼은 능글맞게 또 물었어요. 혹시 검은 신발을 신고 빨간 모자를 쓰지 않았나? 맞네. 맞아. 그런데 내 아들을 어디서 보았나? 장사꾼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자네 집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까마귀란 놈이 냉큼 낚아채 가던걸? 장사꾼의 말을 들은 친구는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아무리 커봐야 한금도 안 나가는 까마귀가 어떻게 여덟살짜리 아이를 물고 간단 말인가? 뭐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 쥐가 천근이나 되는 새부치를 몽땅 먹어 치우는 세상에 까마귀가 아이 하나 물고 가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제야 친구는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눈치를 챘습니다. 친구는 장사꾼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이보게 친구 내가 잘못했네 당장 잔해쇠부치를 돌려주겠네 나를 용서해주게나 이렇게 나오니 장사꾼도 더 이상 도리가 없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 화해하고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신기한 바위 이야기는 아마도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를 보고 이야기를 상상하며 더해지다가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일수록 더 널리 널리 빠르게 퍼져나가겠지요?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옛날 이야기를 여러 편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와 다르기도 하고 많이 닮아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지요? 띠 띠 띠 띠 띠